도쿄 치키지 수산시장.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상인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십시일반으로 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우리 돈 300억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수입액이 아예 0이 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지난달 중국 식료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1.2%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의 수입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정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상은 게이단래 등 경제단체를 찾아 새로운 판로 개척을 주문했고 대기업 등에는 회사 식당의 수산물 메뉴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다음 달부터 초밥이나 회전문점을 이용할 경우 구입액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